요호수아 10장 기부온이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부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요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무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요호수아는 정의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의 주님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요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요호수아는 기부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요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부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요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가래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었다. 누군가가 요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다고 알려왔다. 요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세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요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지내 있는 요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에 요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느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요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요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요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해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요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요호수아는 그들을 처죽여서 나무 다섯 구루에 매달아서 저녁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요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요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꽃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요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요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꽃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요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게스에서 한 것과 꽃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꽃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그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업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꽃같이 그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요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내겹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요호수아는 까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생 땅뿐만 아니라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요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요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가래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10편 142편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10편 143편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니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4장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한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배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푸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푸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유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애워싸고 유다의 성업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이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여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국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 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넘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의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네들과 그 밖의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준비를 마셔야겠다. fellows 움직여서 우렅 놎 우리 submitted 우렅 fats 우렅 우렅 unle